준호 형을 물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형 너 잡히면 내가 잡자마자 물어 버릴 거야 그렇게 알아 형 미안해 근데 나는 빨간색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형이 또 도와준 거야 고마워 나 이 사람 진짜 나 지금 빨리 시켜야 돼 나 말씀 안 돼 있어 지금 아니야 형 우리가 갑자기 다가가면 쟤 문이 안 가면 아 나 진짜 형 안경부터 맞추면 안 되나? 형 나 아무것도 안 보고 답답해 죽겠어 진짜 우리 감고 있어 아 싫어 걸리면 안 돼 싫어 걸리면 저거 안 돼? 어 어떡해 어떡해 아 안 돼 있네 형이 운전할게 이게 무슨 추격전 날씨가 다 걸리는데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운전하고 있어 내가 부한대 형이 좀 전에 칭찬해줄 땐 언제고 너 형 나 같은 지략가는 몸이 편해야 돼요 형 이 여기 옆에 끼는 거 뭐라고 하죠? 황태인가? 뭐죠? 아 야 입력도 황태가 왜 껴? 황태는 저기 강릉에서 힘들다고 그만큼 힘들다고? 명태 말린 게 없다고 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 너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무슨 놀이도 적당히 해야지 입가에 황태 낄 때까지 이렇게 황태가 안 해 백태 낄 때까지 황태는 서에 끼는 건 뭐 그럼 여기는 뭐예요? 입자 입자 뭐예요? 아 진짜 아 내가 전화로 최후의 길을 할게 그래 남자답게 그러자 그래 단팔 짓자 형님 하나씩 제안하죠? 뭘? 우리 피차 이렇게 된 거 정면 승부하죠 제가 다 모아보겠습니다 형님 너는 근데 형분이를 부르면 넌 참을 텐데 그러니까 멋지게 끝내자는 거예요 형님 그래 정말 나도 이렇게 더 이상 지저분하게 게임하고 싶지 않다 A형 고독한 사냥꾼? 어디야 형 정말 정면 승부하자 형 어디로? 바로 우리 올림픽 가위제의 그 장소 일단 그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정면 승부다 아 녹화 다 별걸 당하네 이건 왜 이거 아니 형 이거는 좀 생긴다 아니 지금 생긴 시간이 없어 지금 아니 시간이 없어도 아니 색찾게 생긴 거야 지금 아니 그래도 이거 아니 일회용이 아니라 가만 찾을 수 있는데 일회용이 아니라 형 이거 너무 그렇잖아 이거 어디 뭐야 두 개나 다 두 개나 형 이거 두 개나 잠깐 빌자 빌지마 두 개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4 4 7 7 야 내가 해도 하지 말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1 2 2 2 2 4 4 6 2 2 3